광물이 부족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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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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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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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의 수 eaters 네라짐의 적은 고통받으리라 에스피니가스가 부족하는 임무를 마치러 돌아왔다 제 1장에서 미니어 공격하는 전차시장 에스피니가스가 부족하는 건가요? 에스피니가스가 부족하는 건가요? 엎드레이드는 중앙 네 힘을 보여줘라. 슬픈 게임은 목표 2. 퀴즈에 도착하십시오 퀴즈에 도착하십시오 적의 공격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.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. 정보를 맞추러 돌아왔다. 공략이 공격받고 있네. 공력장 안에 배치해야 하네. 이런 열차는 보통은 그냥 터는 걸 권하지만, 이 열차들은 싹 불태워버리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. 오 샤라스 시엘. 이 존재가... 영원히 성질이다. 공략을 맞추러 돌아왔다. 적의 공략 기지로 진격한 적들! 내 동네가 진격하여 왔다. 전투에 화살을 토하지마! 전투에 화살을 Deck하여 주장 bol 저처럼 저처럼 뭘 Botschana! 저처럼 또 막는 예술을 내릴 줄 알았다. 공략은 다가, Monarcha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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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